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중앙아시아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의 리튬 광구 4곳에 대한 단독 탐사에 나섭니다. 연구원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서 공동지질조사를 통해 리튬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해노 리튬 광구 4개의 독점 탐사권을 받아 올 하반기 정밀 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시추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추정되는 리튬의 양이 전기차 배터리 10년치 생산이 가능한 약 2만 5천 통 가량으로 독점 탐사권에 이어 이후 개발 단계에서의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